비가 온다 피가 와 지참옥의 요리교실 지참옥의 요리교실 지참옥의 요리교실 어떻게 하는지 아예 모르지 않아? 어? 아예 모르지 않아? 그냥 하면 되지 야 요리라는 거는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다 내가 해줄게 파스타 하는 법 이거는 토마토 파스타잖아 소금과 올리브유를 넣어주래 물을 넣어서 물을 1리터 정도만 넣고 끓는 물에 넣어야겠지? 끓는 물에 넣어야겠지? 끓는 물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치? 양파랑 마늘 볶을 때 올리브유랑 이런 거를 넣나? 끓는 물에 넣은 물에 넣어야겠어요 깜짝 네 내 면이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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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 어구 어구 면 끓는 게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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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끓이는 것보다 쉬워. 라면은 그냥 칙칙 넣고 다 하면 되는데 라면 끓이는 것만큼 쉬운 거지. 오래 삶아야겠어. 퍼지는 거 아니야? 근데 어쩔 수 없어. 불이 안 쐬면 원래 면이 불잖아, 퍼지잖아. 지금 구멍갈 구멍 파는 것 같은데? 아, 진짜로. 그래서 불이 중요한 거야, 요리. 셰프보다 중요한 건 불이라고. 고든 램지도 여기서는 어쩔 수 없다고. 지금 느낌 있게 하고 있으니까 약간 이탈리아 온 것처럼 느낌이, 그치? 이탈리아 남부 약간 그런 느낌. 파스타라기보다는 조금 뭐랄까? 이건 다 된 거. 이게 생각보다 많은가 봐, 면이. 그래서 항상 파스타 한 사람들을 쓰기 보면 불량 조절 실패라고 다 얘기하더라고. 한 번 먹어볼까, 파스타? 아, 진짜 맛있겠다, 근데. 아, 너무 맛있겠다, 근데. 괜찮아, 괜찮아. 다 먹을게. 자, 먹자. 자, 한번 먹어볼까? 밍밍해, 맛이 뭔가. 그치? 문제가 뭐지? 맛소금이 안 들어가서. 고등학교 때 파스타 나오면 한 대 좀 먹었는데. 음, 딱 그런 맛이야. 이거 보니까 고등학교 때 먹던 파스타 맛 생각나. 약간 뭐가 이렇게 먹었는데, 뭐가 좀 부족한 느낌이 뭘까? 참치캔 하나. 그 캠핑 와서는 사실은 이렇게 막 뭘 해 먹는 것도 가끔 좋은데. 나는 먹으러 캠핑 간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환경에 있는 게 좋으니까 캠핑을 하는 거, 그치? 근데 음식을 하는 순간, 뭐랄까? 일상으로 들어가는데. 어,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냥 집에 있을 때랑 똑같은 느낌이야. 오히려 더 못 보고, 못 느끼고, 약간. 막 고기 굽느라 정신없고, 그거 치우느라 정신없고. 뭔지 알지? 이런 거 보면서 그냥 컵라면 있지? 맞아, 맞아. 그런 거 하나 먹고, 햇반에. 참치캔에. 이런 게 더 좋은 거 같아, 난. 그냥 간편하게 먹고, 약간. 좀 더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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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빨리 펴야지. 야, 이게 원래 이렇게 무겁니? 야, 이거. 왜 이렇게 무겁냐? 원래 이런 거야? 이건 뭐야? 이건 뭐고? 이건 뭔데? 끝! 됐네, 이거. 불. 야, 이거. 여유롭구만. 어우, 좋네. 아, 야. 1대1 한번 할까? 혼쭐을 내줘야겠구만. 따따라네. 너의 뜻대로 1대1로 한번 해줄게, 내가. 오오오오, 뭐야. 폭발했어, 폭발. 이거 맛있어. 어. 뭐냐? 역시 반응이. 1대1 한 판 더 해볼래? 뭐 할 건데? 나? 비밀이야. 이긴다. 무조건 이긴다. 어우, 이렇게 쎄. 어우, 죽을 뻔했다. 끼르끼르. 아, 아깝다, 이거. 아우, 아깝다, 아깝다. 아우, 아깝다, 아깝다. 아, 진짜. 아, 진짜. 이길 수 있는데, 이거? 어? 아닌데, 이거? 이길 수 있는데. 야, 얍삽하다, 얍삽해. 셉셉이다, 셉셉이, 이거. 뭘 셉셉이냐? 야, 너무하네, 너무해. 예. 야, 얘 아늑하다. 더. 아, 이치했네. 아. 아우 졸려 가시게 내일 보려 어 내일 봅시다 벌레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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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원래 보통 간단하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맛있는데 어떡해 와 진짜 평생 이렇게 살면 너무 좋겠다 아무것도 안 하고 어제 저녁을 거의 파스타를 면 조절 실패해서 내가 봤을 때 한 5인분 만든 거 같아 그걸 다 먹고 햇반에 참치캔 하나 또 내가 다 먹고 고기 먹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아 날씨 너무 좋네 아 산책이나 가자 와 서핑하는 사람들이 있네 저기에 여기가 도시남녀 촬영했던 데거든요 약간 옛날 생각이 나네 여기서 진짜 맨날 여기서 진짜 맨날 죽어라 촬영하고 이랬는데 재밌었는데 그때 열정이에요 열정이에요 열정 저기 저기가 바뀐다던데 옛날에 그 나라래 라면 가게라고 도시남녀에서 세트장이었는데 저기를 서핑샵으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오 약간 바뀌었다 색깔이 좀 바뀌었어요 저기가 서핑 재밌겠다 오늘 바다 색깔이 너무 예쁘네 어제랑은 또 다르네 아 아 아 진짜 아무것도 안 했네요 양냥 와서 그냥 뭐랄까 되게 그냥 진짜 휴식 너무 잘 취했던 것 같고요 진짜 먹고 자고 먹고 이렇게 끝나는 캠핑 너무 좋네요 예전에 도시남녀의 사랑법이라는 드라마 촬영지인데 그때도 사실 극 중에서도 캠핑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여기 와서 직접 캠핑을 해보니까 옛날 생각도 좀 많이 나고 정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바다도 너무 예쁘고 날씨도 너무 좋고 물론 어젠 약간 쌀쌀했지만 너무 좋지 않았나 다음 캠핑이 너무 기대가 되고 이렇게 가끔 외지로 나와서 쉬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끝? 근데 이거 우리 분량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나 혼자 아무것도 안 해서?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근데 진짜 여기 양양 너무 좋은 것 같아 여러분 양양으로 오세요 무슨 내가 양양 홍보대사인줄 아 좋다 여기 모두 퇴근하세요 저는 여기 이따 갈게요 그럼요? 네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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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